4년 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선물을 받은 풍산개가 정치 싸움에 휘말렸습니다.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 도맡아서 키우고 있는데요. 어떻게 된 일인지 오늘 아침엔 이도성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. 풍산개 고미와 송강, 이들을 문 전 대통령이 다시 정부에 반환하겠다고 했다고요?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 이 두 마리의 고미가 낳은 새끼 다우니까지 경남 양산사저에서 키웠습니다. 국가 원수 자격으로 선물 받았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에 속하거든요. 그래서 퇴임할 때 대통령 기록관으로 넘겨야 했습니다. 하지만 키울 시설이 마땅치 않은 데다 동물복지를 고려해서 문 전 대통령이 위탁 관리하기로 했습니다.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말 들어보시죠. 그리고 키우던 동식물에 한해 전직 대통령에게 관리 비용을 지원하고 맡길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겁니다. 시행령엔 풍산개 양육 예산으로 월 242만 원이 책정됐고 대통령실이 비용 지급에 부정적이란 일부 언론 보도도 있었는데요. 그러자 문 전 대통령 측은 어제 대통령실 반대가 원인인 듯하다며 풍산개들을 돌려주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 이에 대통령실은 사실과 다르다며 해당 시행령에 대해 관련 부처가 협의 중이라고 반박했습니다. 지금 뭐 여야 설전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죠.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소셜미디어에 퇴임 후 본인이 키우는 강아지 사육비에까지 혈세로 충당해야겠냐며 반려동물 사진에 올려 관심을 끌더니 사료값이 아까웠나라고 적었습니다. 여기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윤 대통령이 키우던 분이 데려가는 게 좋겠다 해서 데려간 건데 키우는 행위를 합법하는 일에 태클을 거는 건 대통령실이라고 맞받았습니다. 정치 싸움으로까지 번져가는 모습입니다.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맥도날드 이물질 소식 최근에 한번 논란이 있었고 저희도 전해드렸었는데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났다고요. 이틀 전 인천에 있는 한 맥도날드 매장에 고객 민원이 접수됐다고 하는데요. 햄버거를 먹던 중 벌레가 나왔다는 내용입니다. 사진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. 뿌옇게 처리된 저 부분에 검은색 벌레 형태의 이물질이 있었다고 하는데요. 사진을 찍어두고 항의했더니 해당 매장에서 사과를 하고 환불을 해줬다고 합니다. 맥도날드 측은 이 햄버거를 회수해 외부 전문 방역업체 분석을 맡긴 걸로 알려졌습니다.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앞서 지난달 28일에도 다른 매장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. 햄버거 안에서 벌레가 나왔습니다. 맥도날드에서 회수해 확인했더니 양상추 농장에서 혼입된 나방류 애벌레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지난달 2일에는 경기도 이천의 한 매장에서 기생충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나왔고 지난 9월에도 감자튀김에서 벌레 모양의 이물질이 나와 논란이 됐습니다. 네, 계속 일어난다는 건 그만큼 확실하게 검사하고 조사를 해서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겠죠? 네, 계속 일어난다는 건 그만큼 확실하게 검사를 해둡니다. 감사합니다.